아줌마, 아 남편이 박태섭 씨 맞죠? 아닌데요. 정말 아니에요? 네. 아빠 이름 박태섭 맞잖아. 남편 어딨어, 응? 몰라요. 뭘 물어? 남편 아니라고 했으면 몰라? 아줌마, 당신 남편이 우리 눈을 징그럽게도 안 갔거든? 난 몰라요. 부부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. 이 여자 가방 뒤져봐. 아니, 왜 이래요. 이건 안 돼요. 이건 안 돼요. 1, 2, 1 이자를 갚아야지. 이건 안 돼요. 이건 너무 안 돼요.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봐줬다. 가자. 민, 민호니? 아니, 민호엄마. 아니, 대체 이게 다 무슨 꼴이야. 또 민호, 또, 또 민호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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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엄마, 또 민호엄마. Carlos Frhp Risk. 전세금 올려줄 돈 다 가지고 갔어요. 나쁜 논같은 일하고. 놀랬지? 괜찮아, 이제 괜찮아. 아저온 거 봐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.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, 아주머니.